제가 아직 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라고 얘기해도 되나? 상관없겠지? 한 10분의 1 지점까지 밖에 못 가가지고 이후로 한번 오늘 될 수 있으면 끝까지 한번 깨볼까 해가지고 시간도 잘 갈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고요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침 시간이어서 출근을 하시거나 학교를 가시거나 둘 중 하나 하실 것 같고 집에 누워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방송 이제 위버스 방송을 V LIVE 방송을 오래 할, 아니 위버스 라이브를 오래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사실 뭐 게임할 때 저는 말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소리 끄시고 그냥 옛날 ASMR 유행했듯이 그냥 편안하게 게임하는 거 즐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지금 또 임포턴트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잠시 나와 있게 됐고요 제가 이제 투어 다닐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컴퓨터인데 컴퓨터를 이제 또 들고 오고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스태프분들 컴퓨터도 이렇게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송출하는데 좀 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 들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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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화면을 보니까 이 얼굴에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올드한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어리게 보였는데 뭐 비록 지금 굉장히 매너인 얼굴이긴 하지만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메이크업이라도 하고 올걸 자 그러면 남준이 생일 기념 게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저 이게 원래 얘가 하는데 엽 엽 엽 이런 소리가 나는데 저한테는 지금 안 들리네요 이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니 그 너튜브에서 보니까 굉장히 빨리 깨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천천히 깨시던 분들도 있는데 아 제가 또 게임 손재주가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깰 수 있을지 몇 분이나 걸릴지 그냥 이제 게임하는 것보다 네 많은 분들이 제 얼굴 봐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걸 한국에서 또 들고 와가지고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흡 흡 흡 흡 흡 움직여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그냥 마우스로만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뭐 점프키나 뭐 이런게 있을 줄 알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여기서 얘를 밑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한 번에 슉 하면은 이렇게 점프도 하더라고요 제가 없네 이게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요 위에 무슨 빨간 색깔 있는데 거기까지 갔었어요 집에서 무슨지 슉 슉 슉 슉 슉 움직여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마우스로만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뭐 점프키나 뭐 이런게 있을 줄 알았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제 여기서 얘를 밑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한 번에 슉 하면 이렇게 점프도 하더라고요. 제가 없네 이게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요 위에 무슨 빨간 색깔 있는데 거기까지 갔었어요. 집에서 무슨 집 슉 슉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냐면 그냥 일어나서 제가 기획한 게임 조금 하다가 한 서너 시간 하다가 이제 밥 먹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거 이제 잘 때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기까지 제가 지금 있는 위치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를 근데 내 손에 하루 한다고 해서 깰 수 있을길런지 마우스가 좋지가 않네 내려가는 거 아니야 마우스야 잘 좀 움직여봐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집에서 화를 내면서 종료하게 되었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를 저기로 올라가는 법을 모르겠어 남들이 그냥 축축축축해서 올라가던데 여기서 점프 그리고 쇼 이쪽으로 좀 와 친구야 아니 이쪽으로 좀 와 친구야 우리 벌써부터 화낼 그럴 사이 아니잖아 뭐지 마우스가 안 움직이나 혀 그렇지 그렇지 요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점프 이렇게 여기서 점프 이렇게 오 오 오 이쪽으로 와 얘를 꼭 한번 깨보고 싶어가지고 나의 손재주로 이걸 깰 수 있을런지 원래 장인 저는 장인이 아니니까 장비를 탓하게 됐네요 마우스가 옆 자 그렇지 중고야 올라가는 거야 헉 아니 마우스가 옆 옆 옆 옆 옆 오 오 오 오 오 어 여긴 어떻게 가는 거야? 대체 어떻게 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좀 가봐 친구야 아니 친구야 좀 가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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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살짝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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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딱 떨어져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저도 이게 다른 분들 유튜브를 아니 너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저걸 왜 못하지 했거든요 해보니까 알겠네요 사람은 이래서 다 경험을 해봐야 돼 혀 쩌 쩌 야 이분 놈이 운동을 많이 하셨나보네 헉 아니 아니 점프를 해봐 헉 헉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아 아유 몇번째야 지금 임준아 생일축하해 생일 축하 해 남준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남준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잃어버린다 남준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잃어버린다 다시 해볼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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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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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넘어갔어 넘어갔어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다시 천천히 이런 말 있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기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놔라 놔라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디가 어디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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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쪽으로 살짝 점프를 해가지고 점프가 아니고 떨어지는 거라는 거야 친구야 자 그렇지 여기까지 와가지고 아니 그만 좀 떨어져줬으면 좋겠어 어 왜 미끄러지니 그렇지 그래서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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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점프를 탁 촥 촥 촥 촥 촥 하 계절 마우스... 마우스가... 어이 마우스야 잘 좀 하자 아 벌써 스트레스 받아 남준아 생일 축하해 남준아 생일 축하해 하면 떨어지네 오케이 다음엔 윤기아 생일 축하해로 간다 어 잠깐만 오케이 집중하고 자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좀 움직여줘 아이 움직여줘 하나 둘 셋 흡 아이씨 어떻게 올라가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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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요렇게 요렇게 아라네스 아라네스 쉽다 이지하다 이지하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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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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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가 봤을 때 여기 끝쪽에 걸어가지고 한 번에 확 당겨야 돼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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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 헛 헛 헛 헛 헛 그렇지 뭐가 그래 헛 헛 으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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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쉽잖아 자 뭐야 놔줘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서 자 헥 아씨 여기서 내려놓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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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내려놓고 여기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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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쪽으로 좀 와줘 자 여기서 점프 그렇지 아 이지하다 이지해 아 이게 이렇게 이지한 게임이었나 아 잠깐만 어렵네 아 잠깐 아니 그만 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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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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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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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컴퓨터가 마우스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헉 아니 마우스는 좋았는데 내 손이 안 좋지 사실 흡 흡 흡 흡 흡 흡 자 윤기야 생일 축하해 윤기야 생일 축하해 흡 흡 오케이 정국이 정국이로 간다 흡 흡 흡 흡 천천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흡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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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저것쯤 넘어가자 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You can do it 화이팅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힘내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 어서 에어컨 좀 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도착 자 핵이 너무 쎈데 내가 못한 거는 햇빛 타질 영향이 좀 크다 너무 어두운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고 올라가고 올라 걸어서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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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쪽 점프 말고 그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거기 말고 오케이 여기서 내가 봤을 때 한번 점프 밑에서 위로 점프 한번 해야 된다 흡 흡 흡 내가 게임을 이렇게 못했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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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흡 흡 흡 흡 그쪽 점프 말고 이 쪽 이 쪽 그렇지 실을 대고 여기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여기서 아니 좀 와봐 아니 오라니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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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돌았고요 어어 다시 내려갈까 어어어? 애를 걸고 휙! 휙! 천천히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호잇! 엉, 엉엉차! 엉엉차! 아니 얘 왜 자꾸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 너 그럴거면 혼자 해! 엉! 살짝 안 떨어지게 요기서 샥! 전국아! 생일! 축하해! 엉, 침났네 아아 제발 제발 제발! 아앗! 제발! 어 저기 좀 넘어가자 저기 합! 영! 영차! 영차! 엉, 이렇게 패드가 잘못됐나? 마우스 패드가 잘못됐나? 점프! 아니 그쪽으로 점프 안 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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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가 앞으로 고개 탁 내려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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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점프를 헉! 반대로 돌려야겠다 점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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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우 와우! 빨발! 하아! 하아.. 조금... 다음 채 욕으로 가보자 좀!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살짝 아니 점프하지 말고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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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하면서 괜히 자 자 점프 어 뭐야 오오오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ank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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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 점프해가지고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자, 아브라닛. 고생했다. 아, 다들 너무 축하해 주시네요. 다들 예스. 오, 굿. 나랑 결혼해. 오, 예아.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짝. 자, 여기서. 어, 뭐야. 여기서, 저쪽으로 이렇게 딸깡딸깡 해서 올라가는 거였는데. 아, 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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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지마. 한 번에 점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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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자, 천천히. 확. 내가 봤을 때 끝 쪽에 걸어야 돼. 끝 쪽에. 끝 쪽에 걸어가지고 한 번에 확 땡기죠. 샥. 흡. 샥, 헙. 헙. 했잖아. 친구야. 헙. 아니.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가서 다행이다 끝까지 돌아가는 걸 이제 태초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흡 흡 흡 자 응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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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살짝 이걸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살짝 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딱 아니야 아니야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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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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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내려놓고 그래서 이거 그리고 그렇지 나를 당긴 다음에 당긴 다음에 여기서 어 오케이 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다시 올라가면 되지 뭐 석진아 너무 못생긴 표정 짓지 말자 너 연예인이야 헉 헉 헉 헉 헉 아 헉 어... 헉! 헉! 나 방금 채팅창에서 누가 허접 이런 거 봤어. 아이 게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아, 그렇지. 그렇지. 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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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아이, 여기... 남들아 한 번에 뚝딱뚝딱 올라가던데. 여기서 점프해서 착해서 여기 걸고. 여기 걸고. 가만히 있어봐. 아, 가만히 있어봐. 아니, 여기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아저씨,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거 같은데. 잠깐 내려가면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여기서 한 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좀... 헉! 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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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아니, 마우스 패드가 잘못된 거 같은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야? 거꾸로는 안 돌아가는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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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거... 감도가... 아, 마우스 감도가 너무 쎘네. 좀 약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더...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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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너무 빠른가? 마우스 감도가 다시 플로우... 그리고... 어, 잠깐만. 너무 빠른데? 뭐... 어, 잠깐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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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역시 마우스 감도 탓이었네. 천천히... 여기서... 걸고... 걸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해서 걸고... 걸고... 여기서 착!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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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착! 샥! 착! 아, 쉽네, 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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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쪽으로 안 가! 아이, 씨! 마우스 감도 푸니깐 잘되네. 좀만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걸어서 당겨와서 여기서 반대쪽으로 넘어간 뒤에 반대쪽으로 넘어간 뒤에 이렇게 샥 샥 여기서 샥 여기서 샥 없네? 반대로 가야지 샥 여기서 샥 샥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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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못생긴 표정 지지 말자 샥 방송 딜레이가 5초 정도 있어가지고 내 얼굴 보는 게 재밌구만 선생님 요이ioni 요이ion product 자꾸 창 창 코드 메 Challeng Togo 여기에서 이렇게 끌고 와서 좀 끌고 와. 어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별거 아니야. 그래서 얍! 그렇지. 여기 와서 얍! 그렇지. 얍! 그렇지. 얍! 그렇지. 얍! 그렇지. 얍! 그렇지. 어이, 마우스가. 신중히 잡아야 돼, 신중히. 흡! 그렇지, 여기서 이쪽으로. 어어, 뭐야 뭐야 뭐야. 거기 왜 걸려, 거기 왜 걸려. 어어어! 쇽! 오! 하하... 하... 뭐하는 거야. 아, 일로, 일로. 아, 거기 말고. 아, 거기 말고. 일로와, 일로. 어, 그렇지. 쇽! 그렇지, 그렇지. 하... 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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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너 이빨 해지 쩍! 이렇게 해가지고.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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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얌 이쪽으로 점프를 쐈악해서 이렇게 이렇케 하... 이거 어떻게하지.. 여기에서 점프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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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으 자..자..자.. 으아! 안 돼, 진짜 안 돼, 그러지 마, 진짜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아저씨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천천히 움직여, 여기서 딱 이래놓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저쪽으로 대각선으로 샥 점프하는 거야 샥! 아,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여기서 걸어서 아까처럼 한번 점프를 샥! 으어어어!!! 아아아악!!! 아아아악! 하고 싶은 말이 지금 욕까지 나왔는데 도저히 내뱉을 수가 없는 말이다 오케이, 다시 도전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지 여기는 쉬웠으니까 쉽지 않네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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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좀 놔줘, 좀 아, 진짜 어떻게 올라왔지? 정구가 생일 축하였나? 천천히 비타민C가 요새 부족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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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친구야 올라... 민 감독은 너무 빠른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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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감독 빠르니 좋구만 너무 빠른데? 헉! 아 잠깐만 잠깐만 하아 오케이 이번엔 재협 한잔해러 간다 재협 한잔해! 한잔해! 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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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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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역 한잔에는 글러먹은걸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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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점프 점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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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천천히 하지. 여기서 점프하면 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바로 점프하지 말고 갑자기 혼자 그래. 원래 여기 깰 때까지 라이브 종료 안 할라 했는데 못 자겠는데 그러면? 점프 점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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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만 내려가 좀 오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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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쉽네. 쇼, 헉 어, 어어어 고망 가 좀 올라가야 재밌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한 번에 이걸 잡고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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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거기 안 찾게 아니 아니 잘했어 잘했어 하고 싶은 대로 해 뭐야 놔봐 놔봐 점프 아까 튕겨나온 게 있어서 휘두르지 못하고 그렇지 그렇지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마우스 감도가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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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마우스 감도가 너무 느린데? 강력하게 튕겨내네 너무 너 멋대로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아 깜깜깜 아아아아 아아아아 하아 여기 살면 안 되겠니? 오케이 오케이 내가 구해줄게 걱정하지마 어 방금 방금 휘둘렀으면 갔다 갔어 깨달아 버렸구나 천천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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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 위에 올라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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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손가락이 너무 간지러워 저 오늘 샤워했습니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점프 점프를 한 뒤에 한 번에 점프가 어렵니? 어 쉽네 지금 해달라는 뜻은 아니었어 여기서 점프를 슉 아아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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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흡 흡 흡 흡 어 잠깐만 되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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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조종이 진짜 쉽지가 않네 이게 밀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거지 막 30초만에 깨는 사람도 있고 그러던데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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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게 해달라 아 왜왜왜왜왜왜왜왜 화내지마 화내지마 석진아 너 프로잖아 화내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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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맘대로 점프를 하냐고 석진아 웃어 스마일 오케이 됐어 됐어 점프 아 여기 좀 가자 여기는 아 왜 그렇지 다시 왔어 어려운거 아니잖아 아니 왜 아 왜 왜 자꾸 뒤로 밀려나는거지 왜 짧게 해서 아니 왜 왜 아 왜 민감도 탓이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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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왜 미끄러진 거야 뭐 참기름 발라놨니 참기름이란 한국의 굉장히 맛있는 기름으로써 비빔밥 넣을 때 뭐 비벼서 같이 같이 넣어서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다 TMI 였습니다 아니 왜 왜 잘했어 잘했어 왜 자꾸 너 맘대로 밀어내냐고 민감도를 좀 더 낮춰서 아니 왜 왜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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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누가 내거 해킹했나? 자꾸만 어디로 움직이지? 뭐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올라가도 다시 실험해 보자 왜 이렇게 팍팍 떼지? 너무 느린데? 여긴 내가 봤을 때 느리게 하는 게 낫겠다 여기 위에서 살짝 거기 위에서 나를 올려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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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너무 세게 떨어지면 그거 있으니까 살짝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촥 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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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려줘 뭐야 뭐야 제발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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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난다 눈물 나 아 아니 저기 다음까지는 좀 가야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지 그치 잘하자 석진아 사실 너만 잘하면 돼 agree? agree 아 오케이 방금 내가 영어를 써서 그랬던 것 같아 느낌 진짜 잔인하다 뒤가 없네 뒤가 없어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좀 와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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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감도를 조금 더 한 이 정도는 어 지금 어 마우스가 너무 빨라 이게 감도 문제가 아니라 뭐야 어 괜찮은데 이제?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아 이거 어렵네 아니 안아 이 정도? 어 너 왜 이렇게 느려 잠깐만 아이 친구가 이거 오 빠르다 오케이 내가 빠르게 플레이를 하면 되지 자,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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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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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수 다 됐다, 여기까지 쉽네, 이제, 흡, 가자, 가자, 안 봐봐서, 감동이 너무 빠른데? 올려서, 올려서, 지치지 마, 천천히, 천천히, 안 미끄러지게, 천천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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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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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샥, 헉,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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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여기서 해가지고, 나를 저쪽으로 올려줘, 그냥, 올려만 줘, 그냥 올려달라고, 여기서 해가지고, 그래,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날 그냥 올려줘, 아니, 왜, 왜, 위로 올라가지 말고, 아, 그, 바위 위, 바위 위에 올려달라고,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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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 위에 올라가는 거야 이 위에 나를 올려줘 이 위에 나를... 어? 어떻게 했니? 자 여기서 샥 한 다음에 바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알아둬 자 하나 둘 셋 왼쪽 방금 왼쪽으로 움직였잖아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석진아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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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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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줘 놔줘 그냥 어 그냥 착 착하고 내려놔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안 내려놨잖아 아잇 하아 자 자 아니 왜 갑자기 너 맘대로 점프를 하고 그래 아냐 아니 너 맘대로 점프 하지 말라고 아이고 아 여기까지 이제 너무 쉬워가지고 그냥 게임 할 맛이 안 난다 아니 아니 잘했어 잘 안 잘했어 안 잘했어 안 잘했어 안 잘했어 안 잘했어 어 이거 한국 갈 때까지 방송 못 그겠... 못 그겠는데? 야, 놔봐, 놔봐 아니, 저 위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올라가야지 인정? 인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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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니, 야, 거기서 천만에, 거기서 치면 안 되지 그렇지 여기서, 내가 뭐 세일 통에 이렇게 살짝 대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점프를 이 위를 보고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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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그래, 여기까지 굉장히 뭐 쉬운 부분이네 올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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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척, 척 자, 여기서 이렇게 딱 바위 밑에 딱 찍고 올려서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안 그래 여기서 올려서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엽, 엽, 엽 어, 꼈나, 꼈나 아, 제발 여기서 하면 그거 가 제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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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안 움직였잖아 엽, 제 나 화내지만, 아마추어같이 굴지마 프로답게 행동해 그렇지. 살짝 내려간다. 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 그래. 어, 그래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풀어줄게. 하나, 둘, 다음 짬 올리는 거다. 하나, 둘, 오케이. 아, 미안하다. 셋 했어야 했는데. 자, 천천히 올라가서. 어, 살짝 해서. 어, 힘 빼지 마. 친구. 아, 미안. 뭘 안 할게. 엽. 여기서. 나중에 라이브 켜고 게임 안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여기서 이쪽으로 탁 찍어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으로 보내라. 샥! 헉! 아, 왼쪽으로 보냈잖아, 석진아. 오른쪽으로 보내라고. 아, 알면서 자꾸 본능대로 움직이네. 넌 이성적인 사람이야. 잘 생각해주면 좋겠어. 하,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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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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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잠시 그 위에 올려놔서 좋아 좋아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마우스를 석진아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줄게 마우스를 점프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자 쉽지 그대로 따라하면 돼 저기는 올려줘 쉽잖아 아니 왜 아니 저거는 점프하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친구야 석진아 자 하나 둘 셋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하니까 되진 않네 오른쪽으로 하니까 희망이 보이잖아 방법을 다 알면서 자꾸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움직여 자 이성적으로 자 점프를 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셋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자 떨어지니까 우리 팬들도 같이 노을 외쳐주시네요 기쁩니다 아 마우스 민감도가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영 적응이 안되네 하 좀 올라가줘 좀 하 좀 올라가줘 좀 헉 망친 듯 세팅이 게임한데 살짝 불편하긴 한데 프로답게 아니 왜 왜 왜 왜 왜 왜 쳐 아니 좋아 자 됐어 됐어 망치 여기다 걸치고 응 그렇게 해가지고 점프해 점프해 점프 점프 자 하나 둘 셋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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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쉽잖아. 이제 방법 안 하잖아. 여기서 여기 위에 올라간 뒤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돼, 오른쪽으로. 어렵지 않아. 그냥 그쪽 치는 거 아니야. 자,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점프해서 오른쪽으로 해. 이제 안 어려워. 점프 오른쪽. 아, 방금 왼쪽으로 하긴 했는데. 오케이, 너 그래서 떨어진 거야. 너는 올라갈 자격이 없어. 오른쪽으로 했어야 돼. 그래야 너에게 자격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자,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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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왜 너맘대로 그쪽으로 가냐고. 내가 조종하잖아, 너를. 천천히. 아, 됐어, 됐어, 됐어. 바로. 아. 자. 자. 다시, 다시. 천천히 하자. 남는 게 시간인데, 지금. 자. 자, 여기다, 여기다. 망치 거기도 올려놓고.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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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시간이 남진 않아. 자.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천천히 내려놔. 그냥 내려놓기만 해. 치지 마. 어,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이제 탁 하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너는 이 위를 올라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는 거야. 헉! 오른쪽!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왼쪽인가? 아니, 왜, 왜 자꾸 너 맘대로 점프를 하지? 아니... 눈이 간지러. 음, 시원하다. 아니, 왜? 우는 거 아닙니다. 노크라이. 노크라이. 노크라이, 노크라이. 아니, 점프하지 말라. 아, 자꾸 왜 너 맘대로 점프를 해, 거기서. 자. 봐봐. 이제 천천히 올려놓고. 그래, 그래, 그래. 거기서 내려놔. 어,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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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점프하지 말고. 어, 그래, 그래, 그래. 자, 여기서 이제 점프하면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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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자, 다시. 여기서 점프하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돼.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 하나, 둘, 셋. 헉. 헉. 점프를. 점프를. 하랄 때 해줬으면 좋겠어. 안 하랄 때 하지 말고. 왜 방금은 점프를 안 했어. 조금 눈이 왜 이렇게 가는 줄은. 인공 눈물이 필요할 때인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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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 머리 좀 해야겠다. 흠. 정리 끝. 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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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자꾸. 왜 자꾸. 왜 자꾸.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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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었는데.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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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아저씨, 여기, 여기 올라가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내려놔.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점프. 마우스를. 자. 왜 자꾸 너의 맘대로 횡선지를 정할까? 그렇지. 천천히 내려놔. 그렇지. 어. 좀 빠르긴 했는데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당근과 채찍 적절히 잘 섞어가며. 자. 점프하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자. 좀 위로 하고.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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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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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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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 람 좀, 니. 너 도전을 해봐야지. 해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쉬어, 쉬어. 아니 마우스를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오른쪽으로 아 왜 왜 자꾸 너 맘대로 점프를 왜 자꾸 너 맘대로 점프를 해 집이었으면 껐다 아 그게 편한 자세로 아 그래 편한 자세로 게임해야죠 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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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속진아 말했어 마우스 오른쪽으로 아 그렇지 아 힘 줘 힘을 내 아 아 다시 올려놔 어 왜 왜 왜 그렇지 거기 안착해 마우스 오른쪽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오른쪽으로 딱 걸쳐서 이쪽으로 해서 몸을 이쪽 이쪽으로 기울게 하는 방법이 방법이 있을 텐데 혹시 정보를 오 방금 라이트를 어떻게 라이트를 어떻게 하고 올라가라고 떴는데 라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안 닿는데 아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램프를 잡으십시오 그래 램프 잡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램프를 잡는 거죠 좀 이렇게 버텨야 되나 램프 잡았 램프 잡았어 램프 잡 안 잡았어 램프를 잡으십시오 헉 아 헉 점프가 점프가 왜 빠르게 안 돼 자기 마음대로 잘 맞추더니 점심에 냉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네 마음대로 잘 맞추네 우선 점프에서 첫번째 전등 위로 가요 헉 점프에서 첫번째 전등 위로 가요 점프에서 첫번째 전등 위로 가요 누가 내 컴퓨터 해킹한 것 같애 아니 위로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와줘 밑으로 그렇지 아니 전등에 안착하라고 전등에 안착하라고 자 간다 하나 둘 셋 다 골adas 아 이건 몇본째요 지금 지금 자 간다 다시 아주 앟 마우스 좀 AV 32 34 Yes 점프 위로 올라가서 뭘 잡아. 나도 잡고 싶은데. 점프 왜 미끄러지는거야? 점프 왜 미끄러지지. 박지말고 여기서 아니 밀지말고 박지말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좋아 거기서 어휴 천천히 내려왔잖아 왜왜왜왜 뭐가 볼만이야 샥 살짝살짝 살짝 됐어 됐어 잘하면서 왜그래 자 여기서 샥해서 오른쪽으로 샥 잡았어 잡았어 마우스 감독이 아니라 내 손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휴 아휴 그럴까? 근처에 오 오 아휴 제일 인anno 빈 다음 나는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가만히 내려놓기만 했는데 넌 왜 그쪽으로 가니?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인가? 이게 되게 핑계처럼 들리지만 변명처럼 들리지만 여기 앞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오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 뭐지? 꼽는 거 하나 있고 조명 하나 있어가지고 마우스가 행동 반경이 넓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했어 여기서 고전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깰 수 있는 게임 맞어? 점프를 강하게 해서 오른쪽으로 아니 강하게 점프 좀 해줘 왜 안돼? 아씨 아하 안 쳤다고 혹시 저희 의전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소화재가 있으시다면 소화재 하나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소화재 하나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마우스가 설정이 또 바뀐 거 같다 뭔가 마우스가 설정이 또 바뀐 거 같다 아 점프를 좀 강하게 해줘 아 뭐... 아 잠깐만. 마우스 설정이 바꼈는데 또 뭔가 놀렸는데? 너무 빨라x3 어 아뇨아뇨 아뇨아뇨. 아 너무 빨라... 아 변신. 아 네 아니 아니니 미안. 아 미안x3 어 어 미안 x3 어 미안 x3 어 미안 x3 어 미안 x3 어 그렇지 마우스 왜 이래? 어? 올라왔다 소화제 먹고 오겠습니다 우리 의전팀 방송 보고 있었구나 잠깐만, 마우스 감독이 괜찮은데? 아, 제발 아, 너무 답답해 안, 안쳤어 왜 이렇게 빨라 마우스야 왜 자꾸 너 맘대로 움직여 아, 아, 아 아니, 저거 왜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무슨 분들이 재미없겠다 여기서 지금 몇 십분째야 아, 이거 내 손이야 끌까? 아니야, 그럴 수 없지 소화제 된다, 소화제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어, 잡았어 아, 잡았는데, 아 램프 잡고 잡고, 이렇게 잡고 확 땡겨서 올라가는 건가? 점프 점프 잡고 잡고 여기서 점프 잡고 잡은 것 같아, 일단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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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깼는데?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야 사소한 일이야, 사소한 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우스... 댓글이 너무 빨라 마우스를 먼저 램프를 잡고 대형 메리미 하셔도 여기에 대형이 없습니다 헉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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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잡고 이렇게 탁 올라와서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잡을 수가 있나? 어떻게 잡는 거지? 잡고 어떻게 올라왔지?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여기까지 올라왔어 감동은 지금 감동은 지금 제일 좋다 쭉 쭉 쭉 쭉 쭉 오케이 오케이 잡는 법까지 알아냈다 잡는 법까지 알아냈어 안 되면 내려놔 안 되면 내려놔 안 되면 내려놔 그렇지 그렇지 쭉 아 뭐야 점프닝 시켜줘 고마워 자 여기서 쭉 쭉 아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됐다 어 열 번 어 너무 화나 어 그렇지 그렇지 마우스 아니 왜 왜 왜 자꾸 그쪽으로 가 머스를 오른쪽으로 그래서 탁 친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그렇지 아 잠깐만 아 아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더 빠르게 오케이 더 빠르게 빠르게 아 오케이 뭐야 마우스가 또 이상해졌네 뭐야 더 빠르게 쭉 아 이거 올려놓고 살짝만 쉬자 오케이 올라가면 쉬는 거다 올라가면 석진이 휴식탕에 오케이 헉 헉 헉 아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 거였어? 여기서 이제 꾹 잡고 한 번에 팍 땡기면은 점프하겠지? 헉 하 하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기서 샥 올라가서 샥 샥 샥 하 진짜 저는 원래 소화시킬 때 누워서 소화를 해가지고 예 잠깐만 소화시키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료하는 게 아니고 예 저는 끝 끝까지 깰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여러분 금방 가겠습니다 한 분만 누워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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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좀 나아졌고요. 자, 그러면 얘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끔찍하다. 끔찍해. 자. 네. 냉동물 감사합니다. 아까 냉면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의전진분이 파이팅하세요 하고 왔어. 파이팅 해야지. 잠시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 입술이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립밤 좀... 하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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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조금만 더 길게 했으면 했잖아. 합. 역. 그렇지. 그렇지. 수직 벽에 시도를 할 때 못 봤어. 당신의 분노가 망치를 더 세게 휘두르고 그것이 벽을 당신을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 한 번에 높게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게임은 왜 만든 걸까? 이게 게임인가? 헉. 슉. 슉. 응. 너무 재미있게 하고 있으니까 잘 만든 게임이구만. 아, 잠깐만. 천천히. 살짝만 낮게 좀 해봐. 살짝만 낮게. 걸치고. 어디 걸쳤냐? 여기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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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신중하게 하니까 되네. 자, 빼려놓고.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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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오케이 됐어 아니야 아 이상한데 좀 걸리지 마 진짜 아 이상한데 좀 걸리지 마 진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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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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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시 돌아왔구만 자 반갑다 어어어 왜 천 천천히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친구야 아 됐어 됐어 여기서 한바탕을 샥 밀어내고 아 잠깐만 안돼 아니 진짜 그러지마 진짜 망고 올라왔잖아 헉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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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돼 하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차게 밀어내는거다 샥 합 합 합 합 합 안돼 하아 하아 엑 떨어져서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앞으로 가 오늘 쪽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샥 그렇지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샥 유튜브에서 봤어요 오른쪽으로 가는겁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입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야 나아가기는 하는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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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아냐 아냐 아냐아냐아냐 아우.. 그렇지 그렇지 백면을 너무 많이 먹은 듯 살짝...살짝만 더 옆으로 살짝만 더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우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자, 제가 여기서 전략을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툭 민 다음에 저쪽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휘두르는 게 일단은 계획입니다 이 위에 이 파란색과 여기에 맞지 않게 아아...좋아 대는 듯 자, 갑니다 하, 안 떨어지겠지? 헉! 어, 잠깐만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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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그렇지 그렇지! 기쁘다, 아주 기뻐 그래서 제가 공략을 봤는데 이... 손가락 어떻게 나오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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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 하얀색 의자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타가지고 저쪽 CCTV 저 CCTV에 이제 안착을 하는 거래요 아, 근데 이게 조정이 너무 힘든데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서 이렇게, 여기서 딱 점프를 강하게 하면 어, 어, 잠깐만 꼈는데? 어, 어...어, 뭐야! 어, 어어어어어어어어엉 아, 고맙다 나이를 먹었나 소화가 잘한다. 좀 이쪽으로 와. 그렇지, 그렇지. 점프를. 왜 그래? 빨리빨리 움직이지 마. 진짜 무서워. 제발. 그래서 샥. 샥. 왜? 그냥 앉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샥 해서 샥 할까? 여기서 한 번에 샥 점프하면 되잖아. 오케이.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지. 모두가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맞기 전까지. 잠시만요.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니, 아니, 아니. 이쪽으로. 아니, 너무 왔어. 거기, 거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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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너무 갔잖아. 거기. 아니, 살짝, 살짝. 와, 와, 와. 오라. 오. 가만히 있으니까 이 친구 놨는데. 이거 와. 와봐.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니까. 헉. 왜, 왜, 왜. 그쪽으로 튀어가. 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자. 헉.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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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으로 가? 차. 그렇지.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타. 왜? 어어? 어? 왜? 왜, 왜 갑자기 점프가 안되지? 잠깐만. 왜 점프가 안되지? 척!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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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척! 어 미안 너무 안했지? 여기서 여기서 바짝 당긴 다음에 이쪽으로 척! 왜? 왜 그쪽으로 인가? 이쪽으로 척!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이쪽에서? 탁! 아 잠깐만! 아 아 그래 더 밑으로 안간게 어디냐 왜 왜 점프가 안되지? 헉! 이거 뭐 얘도 안되는데? 오바야 살짝 내려가가지고 아 왜왜왜 아 왜 자꾸 너 맘대로 그래 오오오? 아니 마우스가 또 이상한데? 뭐야 마우스 탓인데 이건 헉! 내가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마우스 탓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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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오는거 아니야 반대로 반대 아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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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오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왜 아니 왜왜왜 잠깐만 ESC 마우스가 빨라졌나? 마우스가 빨라졌나? 마우스가 빨라졌나? 살짝 밑으로 해서 여기서 탕!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올라가라고 올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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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라가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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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맙다 안녕 오 왜 왜 왜 왜 너 왜 위험하게 거기 앉아있니 샥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owers 어떻게 이거 어떡해 오오오오오오 어른 어어 아 잠깐만 저거 여기서 잡고 확 땡겨 확 확 아 제발 아 한 게 중요하다 굉장히 천천히 슬로우리 슬로우리 슬로우하게 아 너무 빨랐다 빨랐다 인정해라 인정해라 석진아 너무 빨랐어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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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린듯 빠르게 뭔지 알지 석진아 여기서 슉 헉 헉 기가 먹긴 센스였다 내려놔 내려놔 그렇지 그렇지 하아 자 자 뭐야 바닥에 안 돼 응? 나 저기서 그런거 곤란하다잉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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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까 마우스를 내리는데 안 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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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는건데 확 친 다음에 확 오 쓰읍 그런지 좀 마 진짜 그러지 좀 마 진짜 야 여기서 이쪽을 한번에 확 아 안돼 나 왜 그러고 있어 오 오케이 여기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봐준다 확 뛰어가는 거야 그렇지 어렵네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돌려 천천히 천천히 진짜 거긴 거긴 진짜 가기 싫다 천천히 돌려 천천히 천천히 쉽고 말이지 여기서 샥 내가 봤을 때 한 번에 떨어지면서 순발력으로 닦아쳐야 된다 나이를 먹었나서 왜 이렇게 안 돼 점프해가지고 샥 어 어 어 어 근데 쉬우니까 봐준다 쉬운 데는 봐줄 수 있지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그렇지 조금 더 이동을 해서 여기다 그냥 바닥에서 바닥에서 점프해서 가죠 으잉 하아 잠깐만 아 불안해 떨어질 거 같아 아 아 어떻게 아 소화제 효과 진짜 좋네 헉 어 어 살짝 멀리 살짝 멀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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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아 왜 왜 자꾸 거기서 밀어내니? 날 싫어해? 싫어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빨라 또? 천천히 하는 게 여기서 맞더라 거리가 단다면 말이지 아니 안 이리 왜 그냥 아니 왜 그냥 신난 건 오케이 저 의중팀 분 혹시 듣고 계시다면 바늘 하나만 해서 전한분만 따주실 수 있나요? 이게 한국에 있는 문화인데 의학적인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잘 들었어요 근데 한국의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피를 뾱하고 따면 검은 피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체한 게 쑥 사라지는 그냥 짜잔 하고 진짜 마법처럼 기적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의전팀 분 보고 계시면 혹시 저희 스타일팀 분 바늘 하나만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올라갈 길이 많은데 아직 저기를 못 올라가서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네 오늘 중간으로 볼게요 예 그리운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차차하게 밝은 얼굴로 좌우 톱 무리 보자 옙 옙 옙 옙 옙 Martín 옙 옙 옙 냉면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맛있어가지고 좋아 강력해 어어어 자꾸 그러지마 협! 쳐! 불안다잉 아 자꾸 불안하게 행동하지마 너 올라가고 싶잖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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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올라가고 싶게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밑으로 밑으로 하지 밑으로 여기서 옆쪽으로 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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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네 아 지금 또 떨어지고 있잖아 헉! 그렇지 그렇지 오오오오오오 친구야 안녕 살짝부터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이리 와서 이쪽을 바라보고 점프! 점프! 아 다면ème적 ride 여러분도 제가 답답하시겠죠? 저도 제가 너무 답답해요 퍼풉 퍼 저희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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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렇게 찔러서 하면 되고, 찌르고 이렇게 비틀어야 돼요. 좀 약하게 하던데, 이 동생. 그러면 제 손잡고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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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2, 2, 3 떨어뜨리지 말고 왜 갑자기 그 자세를 취하니? 그 자세 할 거 맞게 됐는데 천천히 했어 그렇지 천천히 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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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슬아슬한걸? 아니 얘는 중간 균형이 없나? 왜 이렇게 되지? 그러고 와서 그렇지 여기서 점프 봤죠? 난 위로 점프했거든? 다시 보기 한번 보자 난 분명 위로 점프했거든? 정확한 각도대로? 그래 난 분명히 정확히 각도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왜왜 저렇게 튀어나가지? 아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나 오늘 이 게임 하지 말라는 개신가 보다 아니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아 왜? 뭔가 마음이 그렇다 뭔가 마음이 지금 다 때려 부수고 싶다 어 컴퓨터고 뭐고 마우스고 뭐고 지금 마음이 뭔가 다 때려 부수고 싶다 이거 어떡하지? 마우스를 아니 마우스는 문제가 없는데 나 줘 나 줘 나 줘 그래 점프했어 점프했어 어 잠깐만 마우스 이러면 어휴 봐봐 점프 안 했는데 자기 맘대로 점프해 다시 보기 여기서 점프 안 했는데 여기 막 여기 살짝 내렸는데 이거 봐 자기 맘대로 점프하잖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여기 상황이 여기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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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